이번 사연은 스니님의 친정 잘 사는 것을 질투하던 신우를 오열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이고 결혼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아이는 내년에 가질 예정이에요. 신우 하나가 있는데 신우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았어요. 얼마 전에 신우에게 사이다를 먹였는데 제가 너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나를 싫어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 짜증나지 않나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신우를 투명인간 취급하려 해도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계시고 남편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신우가 저한테 시댁 갑질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친정언니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언니도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괜히 견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길래 그런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신우에게 사이다를 먹인 얘기를 해 주었더니 저희 언니는 잘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친한 친구도 저보고 잘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윗사람이어도 잘못한 것은 지적해 주고 안 되면 눈눈이도 해 주어야 한다고요. 저희 친정은 잘 사는 편입니다. 아빠가 젊은 시절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식당을 차렸는데 금세 자리가 잡히고 장사가 잘 되어 분점도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식당 분점을 내고 운영하는데 저희 엄마의 사업 수환이 많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부모님이 넉넉한 만큼 과외도 시켜주셨고 학원도 원하는 대로 보내주셨지만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부모님께 과외와 학원 모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저는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3년 동안은 솔직히 철없이 놀았어요. 놀기는 했지만 부모님 식당에서 주 5일 알바는 하면서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홀에서 일하다가 언젠가부터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언니들 중에 제가 일 제일 잘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대견스럽게 여기십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 자부심도 있어요. 처음에 일할 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딸이라고 해서 별다른 특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딸이라고 특권 같은 것을 가지면 다른 종업원들 사기가 저하되니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것이었겠죠. 암튼 저는 주방에서 일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 빼는 속도가 제가 가장 빨라요. 가게 단골 손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제가 가게 사장님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소개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남편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올 줄 모르고 있던 때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 우리 식당 사장님 뒷담화를 하곤 했어요. 큰 식당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궁상맞게 사는 줄 모르겠다는 식으로 뒷담화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식당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결국에는 둘이 모은 돈으로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가난한 분들은 아니지만 자식 결혼에 큰 돈을 척 내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둘만의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 하길래 그렇게 했죠.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를 많이 반겨주셨어요. 잘해주셨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왔나보다 하시는 정도.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괜찮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우리는 원래 결혼기념일에 조용히 넘어갔다고 하시며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괜히 오버했나 하는 생각에 뻘쭘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며느님이 들어와서 시부모를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식사하고 왔습니다. 결제는 어머님이 하셨고요. 저는 아버님 벨트와 어머님 원피스를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드렸는데 어머님은 이번만 받을 테니 다음부터는 생일이든 결혼기념일이든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날에는 그냥 얼굴 보고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된다고요. 시부모님은 가끔 제가 서운할 정도로 저희에게 터치도 없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세요. 근데 신우는 하는 행동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터치가 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결혼 준비도 제가 다 신경 써서 했고 남편은 제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제가 알아보고 다녔고 남편은 오라고 할 때만 왔어요. 집 보러 다닐 때 신우가 함께 간다길래 저는 도움을 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식장이나 드레스 같은 것도 신우가 물어보길래 동생 결혼에 도움 주려고 이러나 싶어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간섭을 하고 싶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에요. 집안일도 남편이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음식도 남편이 저보다 더 잘해요. 제가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니 음식하는 게 지겨울 것이라고 하며 남편이 음식을 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제가 사실 음식을 잘 못해요. 메뉴가 들어오면 빠르게 내보내는 것은 잘하지만 집에서 소량의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주부는 아니에요. 밑반찬 같은 것은 식당에서 가져다 먹기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 전에 신우는 은근히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가지고 무시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이모님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운영을 저에게 맡기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제가 운영할 식당이에요. 신우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저를 더 싫어하더라고요. 신우와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쁜 말 한두 마디씩은 꼭 듣고 왔어요.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일한다. 전문대 다니면 얼마나 놀았겠냐. 이런 식의 말들을 참 잘했어요. 시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저에게 고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우는 얘네 식당 커서 주방 보조들도 있을 텐데 고생은 무슨?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고 먹으면서 돈을 벌고 자기 동생은 회사 다니며 고생해서 불쌍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말들 참 듣기 싫었네요. 그리고 신우는 틈만 나면 전화해서 시부모님께 이것저것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시댁 TV 바꿔야 하니 바꿔줘라. 안방 화장실 타일을 새로 해드려라 등 자꾸 이것저것 시부모님께 해드리라고 하는데 이유는 저희가 아들이니까 였습니다. 시부모님께 여쭤보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괜찮다고 해도 신우 말대로 그냥 해드려야 하는 건가 했는데 시부모님은 진짜로 됐다고 하셨습니다. 신우는 또 해드리라고 얘기하고 시부모님이 펄쩍 뛰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신우에게 말하면 너는 부잣집 딸인데 그런 것을 억지로라도 못해드리냐 했어요. 야박하다는 말도 몇 번 들었네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 때문에 신우가 오열을 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별장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친가였던 시골에 있는 집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을 별장처럼 꾸며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경기도인데 엄청 시골 분위기예요. 옆에 계곡도 있고 해서 별장처럼 사용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결혼하고 한 번 양가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그 별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날도 풀렸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 한 번 또 별장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하시길래 시부모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우도 옆에 있었는데 자기 아이들 학원 일정 보고 자기네도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오시라고 한 건데 형님 내 가족까지 온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우네 가족이 온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제가 싫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갑자기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너희 결혼하고 우리 다 같이 가족이 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시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건데 기분 상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형님이 저만 보면 그렇게 기분 상하는 말을 하고 저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했어요. 신우는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다 눈치를 챌 것이고 우리 엄마 성격 누구도 감당 못해서 말리지 못하니 형님 우리 엄마한테 싸대기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엄마 엄청 순하고 착한 분이세요. 엄청 예쁘고요. 제가 엄마를 닮았거든요. 신우는 본인이 동생 부부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런 소리나 듣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누나 때문에 얘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러냐 한마디 해주었어요. 신우는 더럽고 치사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별장 하나 있다고 유세냐 하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그 주변 시세가 평당 천만원 가까이 가는데 유세부릴만 하지 않냐 했어요.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전문대 나왔지만 일하며 잘 살고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별장도 있어서 사실 좋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울듯한 표정이 되더니 울부짖든 말하더군요. 얘네 말하는 싸가지 좀 보라고 형님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누굴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형님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도 화도 한 번 안 내지 않았냐 물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시댁을 무시한 것이라며 울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그 반대예요. 형님이 저를 무시했죠. 전문대 나온 것도 무시하고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일한다고요. 근데 사실이니까 할 말은 없었어요. 이랬더니 신우는 우열을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신우가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받아칠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진작 나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앞으로 신우에게 좋은 말 예쁜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신우가 먼저 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그래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도 됩니다. 남편이 좀 일찍 나서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스니님 편이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 스니님 마음씨가 고운 분 같은데요.